아, 막장쌤 왜 안 와? 여보세요, 막장쌤? 아, 왜 안 와요? 내가 지금 좀 아파요. 뻥, 여기 오기 싫어서 그러죠? 진짜 아파요. 사무실이 너무 추워요. 아, 추워. 왜 이렇게 추워? 막장쌤! 보석쌤! 막장쌤! 너무 추워요. 아니, 난방 뭐 왜 다 끄고 난방 안 돼요? 관리비 못 내가지고 끊겼어요. 어? 얜 또 안 켜고 있어요. 고장났어요. 아니, 관리비를 얼마나 못 냈길래? 내 알바비는 줬잖아요. 그, 그 알바비 주다가 끊겼어요. 빨리 병원, 병원, 병원. 이불 걷지 마요. 아니, 그래도 병원은 가야 될 거 아니야. 이불 더욱 커요, 이거. 빨리 이어놔. 앗! 이뻐요. 머리에 아파요? 안 아파요, 잘못 말했어요. 안 이뻐요, 하나도 안 이뻐요. 이불 줘요. 많이 아프네. 안 이뻐요. 그냥 저기 감기 몸살. 아, 몸살이야. 왜 이렇게 왜 추워 여기. 이렇게 추운데 있으니까 감기 걸리지. 이분이 와주셔서 감사해요. 네. 자, 일단 갑시다. 어디를? 어딜 가요? 따뜻한 데로 가야지. 이렇게 추운데 있으면 큰일 나. 집 어디예요, 집? 집 안 알려줘요. 아, 집 시골이라 엄청 멀대. 도시적으로 생겼는데. 이모님. 네. 제가 지금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어지러우면 일어날 수가 없죠. 그러면 어쩔 수 없지. 택시 타는 데까지 내가 업어볼게. 얘들아, 너 발 들어. 하나, 둘, 셋 하면. 들라고? 어, 내가 뭐 업어버려지지. 해야 되겠다. 아, 아니에요. 이거 아닌 거 같아요. 내가 업을 수 있어. 그거 아니에요, 이모님. 일단, 일단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머, 어머, 이분이 어떡하냐. 미안해서. 어떡해. 어떡해. 막 딱 쓰이. 사람 달려주니? 어, 잠깐만. 우리 애들은 사람의 표정이 아니에요.